정상정사 진짜 닮았어요 응? 닮은 게 정상이죠 닮았어요 닮았는데 되게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 어 그니까 오빠는 이런 게 없어 쉐입이 없어 아 매력이에요 오빠 그게 매력이에요 오빠야 매력 쉐입이 없는게? 얼굴에 뭔가 불고가 없는게? 웃긴거 있어 웃긴거 저 멤버중에 지니라고 명은이가 있거든요 박명은 어떻게 아세요? 와 대박이다 명은이가 있는데 그 명은이가 인스타그램 무물에서 이상형이 뭐세요?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명은이가 아 저 곰같은 남자였는데 답변이 배성재? 그걸 말해주면서 엄청 웃더라구요 모든게 다 오빠로 연결되어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맛있다 뭐라고 써있는거야 모자에 아이아이 아이아이? 한글로? 네 브랜드 이름일걸요 한글이야? 아니아니야 영어 뭐지 쿠팡 쿠팡 로켓 배송 아 언제와요 핸드폰? 뭐 받은거 아니죠? 아직 아니야 나 미니라서 11월 중순 중하순에나 올거 같아 응 아 이제 11월이구나 응 슬슬 오겠네 이제 음 맛있다 너무 비싸던데요 출입도 맛있어 응 진짜 응 과자 비싸다는 줄 알았네 흫 흡 훌 ㅠㅠ ㅁ ㅂ op girls ㅋㅋㅋㅋ 뭐 Alternatively 효과음인 줄 알았어. 띠용. 무시해주세요. 무시해주세요. 그 예능에서 스프링 날 하는 소리. 띠용. 마이크 펴셨어야 되는데. 지금 1500명이 다 들었어. 무시해주세요. 자주 이래요. 그럼 소튼하겠습니다. 야한 꿈 꾸세요. 이거 되게 민망하다. 야한 꿈 꾸세요.